강원도는 거리가 멀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.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와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원격협진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. 올해부터는 소규모 병의원까지 원격협진기관이 확대됩니다. 이송미 기자입니다. 고혈압과 이석증을 앓고 있는 박경혜 할머니.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로 의사를 만납니다. 보건 진료소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공중보건이와 화상으로 상담하는 겁니다. 환자 곁에는 간호사가 있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이력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협진입니다. 강원도에서 한 시간만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54%.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들은 원격협진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. 지난해 강원도의 원격협진 이용건수는 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. 5년 전에 비해 17%가량 늘었습니다.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,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. 자주 방문하시는 진료소에서 관리를 받으시면 좋으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주로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의 소규모 민간병의원으로까지 협진기관이 확대됩니다. 의료 취약지 인프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. 올해부터는 개인 민간 중심으로 더 확대하겠다. 강원도는 아직까지 참여율이 낮은 민간 1차 진료기관의 협진 참여를 독려해 취약지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